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으로서는 좋은 얘기 못 듣고 팔라고 하면 더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현 상황들 점검하면서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지 이분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 이재윤 반도체 애널리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떻게 우리가 투자 의견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외국계에서도 참 얘기가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왔다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고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도 원가도 떨어지고 서버나 PC 아니면 모바일용 디램수는 견조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2분기에 가격 급증 이후에 그리고 3분기에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가격 부담이라든지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고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다운 사이클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실제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올해 2월 3월부터 보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의 생산 계획이 다운되는 걸 보셨을 건가요? 그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스마트폰 또는 IT기기의 그런 생산 차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메모리 반도체 구매는 그런 스마트폰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구매하는 거는 상당히 활발했고 그리고 가격도 올려가면서 되게 공격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지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서버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PC라든지 이런 쪽의 그런 가격을 협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구매자의 우위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슈 때문에 다운 사이클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부에서 되게 극단적으로 지금 내년 내내 4분기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해서 내년 내내 이제 메모리 가격이 계속 빠질 거다라고 극단적으로 안 좋게 저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 둘씩 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가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다운 사이클이랑 지금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 그런 다운 사이클이라고 가장 큰 차이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랑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재고 둘 다 문제가 되면서 이제 급락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격이 빠지는 그런 사이클이 왔었는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고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재고 레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주일이 채 안 되는 수준의 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급락이라든지 가격 하락의 그런 장기화를 전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슈퍼사이클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잠깐의 일시적인 다운 사이클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년 되면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이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하고 있는 걱정이 비단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업계 전반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런 매도세가 쏠리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특히 외국인들이야 집중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는 상황들인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산 얼로케이션을 할 때 국가별로 그런 얼로케이션이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도 이제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 개별적인 이슈라고 굳이 이제 좀 따져보자고 하면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작년까지만 해도 2019년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같이 상승에 대한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실적도 안 좋았고 오스틴 블랙아웃이라는 그런 일회성도 있었지만 5나노미터 수율 이슈에 따른 그런 저조한 실적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업침대 접힌 격으로 뉴스플로우를 보시면 TSMC랑 삼성 파운드리랑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지금 당장은 TSMC랑 격차도 벌어지고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제 TSMC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더 안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그런 현상이었던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의 그런 전망을 봤을 때는 이쪽도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황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전까지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어찌 보면 모멘텀 중 하나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속방이었는데 이후에도 주가는 별 반응을 안 해줬고 그럼 이제 단기적으로 남아있는 모멘텀이 싸다. 8만 원 미치면 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덧 7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져가지고 가격 메리트로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제 SK하이넥스랑은 다르게 이제 다른 사업부들이 있고 방금 뭐 파운드리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부들이 항상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다운사이클에서 주가 락버텀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제 락버텀이다 뭐 이렇게 어 단정적으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어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지금까지는 기대가 완전히 소멸된 그런 구간이었고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tsmc하고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는 어 격차가 그 줄어들고 확대되고 이거는 이미 그 투자 규모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tsmc가 30조 투자할 때 삼성전자는 10조를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격차는 벌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마켓시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고 이제 좀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 파운드리 사업이 우상형 할 수 있고 없고의 그 배경이 결국엔 tsmc를 따라잡고 못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환경에 갇힌 게 이제 가장 크거든요. EUV라는 게 도입 때문에 세컨티어 파운드리 업체들 간의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산업 경쟁이 마련됐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는 tsmc를 못 따라잡는다 해도 이 사업의 실적은 계속 우상형 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일회성 요인이랑 그리고 5나노 수율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실적까지 안 좋아지면서 기대가 소멸됐는데 올해 3분기부터 해서는 실적이 가파르게 터너라운드 할 거고 4분기부터는 이제 또 파운드리 장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올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업체마다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이 다른데 삼성 파운드리 같은 3분기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그 단가 인상이 온기에 반영이 되면서 이쪽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멸됐던 파운드리 사업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올해 하반기에 600만대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대중화의 문턱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 전자 IM 사업부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그런 글로벌 리더십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런 긍정적인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때로 뭐 지금 당장 이게 여기서 얼마가 더 빠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올해 대비 내년도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그 삼성 현재 기업화 시는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뭐 파운드리 시장이든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이든 숫자로 확인하는 것보다 뉴스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건데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한 미국 쪽으로의 투자 재개나 아니면 설비 증설 이 뉴스를 파운드리 사업의 기대감으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미 뉴스상으로는 계속 나왔잖아요. 오스틴에 얼마를 투자한다. 오스틴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상으로는 계속 나왔던 부분인 거고 실제로 그 투자 규모도 추정 기사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40억 불을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런 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뭔가 새로운 모멘텀 요인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에는 투자 계획된 대로 투자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기존에 계획됐던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청소 부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이 되는데 그 외에 뭔가 큰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큰 투자 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청소 부재로 딜레이 되거나 별도 의사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M&A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만 이후에 상상연자가 M&A에 대해서 하나도 눈에 띄는 그런 액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상상연자를 사업별로 내다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파운드리, 비메모리 사업이 있을 거고 그리고 5G나 이쪽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이것들 관련된 그런 대규모 M&A가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의 캐탈리스트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증설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고 결국에는 어떤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되고 있는 조단이의 M&A 이슈일 텐데 좀 나오게 될지 이거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인덱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 좀 무서울 정도인데 현실점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은 SK 하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퀴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락버텀에 대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다운 사이클에서 저점 PGR 멀티플이 1.0대였거든요. SK 하인덱스가 1.0대였고 이번 다운 사이클에서 또 1.0대까지 빠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1년도부터 이제 디렘 산업이 독과점화되면서 사이클의 진폭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진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다운 사이클에서의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서의 저점 PGR 멀티플도 그래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직전 사이클에서는 1.0대였고 그 전 사이클에서는 0.9배 그 전에는 0.8배 이런 식으로 저점 PGR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좀 정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번 다운 사이클에서는 PGR 1.1배에서 1.2배 정도를 락버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가격대를 보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거의 이제 10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주가 하락 혹은 향후에 좀 제한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캐탈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조만간 다운 사이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즉각 반등 캐탈리스트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업데이트를 해보면서 그런 캐탈리스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어떤 하단으로는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주에 장중에 9만 8천 원대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닷건에 좀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예견도 해봅니다. SK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님의 어떤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나온 리포트들은 어떤 중소형 반도체주 가운데서 원익QNC나 DB하이텍과 관련된 리포트를 좀 내놓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각각의 투자 포인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 이 세 개 업체를 또 구분해서 보면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지금 단위당 숫자비용 단위당 캐펙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말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업체들한테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원익QNC를 택백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캐펙스에 따른 수혜가 집중되는 회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여단되는 TSMC 쪽에 매출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TSMC, 대만 쪽의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이쪽도 TSMC가 올해부터 캐펙스를 크게 늘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그런 실정 모멘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몰리나 파운드리 업체들의 투자 경쟁에 따른 수혜를 본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모멘티브가 계속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드디어 2분기부터 모멘티브가 턴아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 그래서 이쪽의 리스크도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피어대비 할인을 받고 있었던 회사인데 피어만큼의 그런 멀티플로 올라간다고 하면 아직 주가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각 이슈도 있고 하면서 되게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그거는 매각을 하진 않아도 어쨌든 이론적으로 지금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기반한 이론적인 그런 기업가치를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과거에도 항상 저평가가 돼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 현재 8인치 파운드리 시장이 전망되는 걸 보면 뭔가 웨어러블이나 IoT 같은 그런 신규 수요가 촉발한 그런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8인치 파운드리 호황의 장기화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그런 점을 봤을 때 그거에 맞춰서 DB 하이텍의 실적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과거 멀티프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사이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멀티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을 중소형주로 토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중소형주 가운데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떤 실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평가 매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원닉 QNC는 삼성전자의 투자 수혜와 또 TSMC형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계속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되게 단순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여전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냥 작년부터 이렇게 좀 돌이켜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완전히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한 게 올해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근거 때문에 대형주가 이렇게 올랐던 건데 그 와중에 지금 실제로 그때 당시에 중소형주 관련된 소부장업체나 이런 IT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게 물론 수급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이런 올해 좋아지는 실적을 선반영을 못하고 올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전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지금 메모리 다운사이클이 극단적으로 4분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내년도 내내 가격이 빠진다. 이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동기율 조정이라는 걸 할 수 캐택스 컷을 하고 가동기율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소부장업체들 거기에는 당연히 원익 QNC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런 회사들에 대한 너무나도 큰 리스크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이클이 나오기 힘들다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반도체 소부장업체들에 대한 그런 기중 확대 의견을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주 업황 전망과 또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느 쪽이 유효할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유한타 증권 이재윤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